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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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딱 10년 좀 넘었죠 이제 2020년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100년 후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이 부제가 태양의 제국이 미국입니다 22세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제 5장이 5장의 제목이 차이나 2020 페이퍼 타이거입니다 그 부제가 종유호랑이 여러분들이 한번 제 강의에서 이 페이지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프리드맨 교수가 프리드맨 박사가 중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없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2020년의 모습이 지금 현재로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한 예측인데 이 사람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있어요 미리 말해두건데 나는 중국이 세계의 주요 강대국이 될 거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계속 통일 국가로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는다 지금 중국이 꿈꾸던 것은 홍콩도 가져가고 대만도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면 홍콩도 못 가져갈 것 같고 대만도 못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나온 책에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이제 대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2008년에 레만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큰 금융회사가 붕괴가 되죠 2008년 가을에 지금 아 이제 미국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그 정반대되는 그런 논리를 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그리고 저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그 코넬 대학교 정치학 박사인데 루이자나 주립대학 교수를 하다가 1996년에 그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띵크탱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트랫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예측만 하는 그런 연구소죠 여기에 그 직원이 한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소개를 했던 피터 자이안이 바로 그 연구원 중에서는 또 제일 그래서 부소장을 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 70여 명이 온 세계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고 거기에는 10개국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도 있을 정도로 그 인재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뭐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펼쳤던 전직 러시아 대령도 바로 그 스트레포 스트레틱 포캐스팅 전략 예측 연구소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오폴리티칼 퓨처스라는 또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정학적 미래라는 정보분석기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스트레포에서 매일 발간되는 정세 예측 보고서는 벌써 이거 한 10년 전 얘기예요 220만 명이 돈을 내고 구독하고 있으며 유료 회원 상당수가 금융맨들이다 미국 언론은 이제 이 프리드맨 박사를 그림자 CIA라고 부른다 쉐도우 CIA라고 부르고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조차도 이 사람의 정보를 많이 인용을 하는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은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가에서 쉐도우 CIA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맨 박사가 예측을 하도 잘해서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의 적중률이 80%랍니다 이 사회과학 현상을 80% 마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연과학도 80%로 못 맞추는 판인데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21세기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나라다 미국인들이 자주 웃기 때문에 단순하고 행복하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다 나는 한가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래서 미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는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불안을 안고 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이 너무 노심초사해가지고 요만한 문제에 대해서도 쩔쩔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앱솔루트 시큐리티 완벽한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하고 다른 나라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같으면 큰일 났더라고 막 소동이 벌어지고 그러는 나라죠 미국에는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불안을 안고 있다 당연히 최고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쩌나 하면서 전전긍긍한다 이는 미국 사회를 불황하게 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렇죠? 미국은 언제든지 자기가 망하고 있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항상 1등 자리를 유지하는 역설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과거에 소련과 일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 우리를 압도할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미국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정말 자기가 내일 망한다라는 미국은 미국 몰락론은 미국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됐을 때도 미국 몰락론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어는 언제나 그런 불안을 찾아다닌다라고 아주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 비즈니스라고 해서 조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나오는 경제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인터뷰한 그 글의 제목이 미 제국 500년은 더 간다 그래서 그 기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가가지고 프리드맨 박사랑 인터뷰를 하고서 인용했던 곡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조상들이 다른 나라에서 실패해서 이리로 온 사람들이다 자기 나라에 안 살고 간 사람이라서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를 썼는데 저건 100%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정신은 이민의 역사와 엮여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인에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늘 중요했다 미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단 할 수 없어서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내 경우 헝거리에서 살 곳이 없어 미국으로 왔다 부모님은 교육의 열성을 쏟았다 미국 이민자들은 고향 사람에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이다 와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기자한테 미국으로 온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가장 큰 소모는 무엇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미국이다 소련 일본 중국 누구든 미국을 압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거기 간 사람들은 미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려는 그 모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번에 말이죠 이 부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관한 책들은 별로 안 나온 편인데 이 책은 프리드먼 박사가 2015년에 쓴 책입니다 플래시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플래시포인트라는 것은 제일 위험한 지역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갖고 부제가 더 이머징 크라이시스 인 유럽 유럽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분쟁 지역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지금 제가 조선 비즈니스 여기서 인용한 이 얘기가 아주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침 한국말로 번역이 나왔어요 번역은 뭐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소문을 좀 길게 썼습니다 추천사 비슷하게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책도 한번 뭐 이건 이 책을 보면은 국제정책의 전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형 원형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 여기 아주 좋은 문장들을 많이 썼는데 그냥 하나만 읽어드리고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바보여서도 아니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서도 아니다 인간은 고통에 닥치면 이를 감지한다 인간이 싸우는 이유는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그 작금의 중동문제, 한반도문제, 중국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인간이 싸우는 이유는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바보여서도 아니고 역사에게 교훈을 얻지 못해서도 아니다 라는 아주 절절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에다가 한가리인이니까 얼마나 현실적일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이 책에 China 2010의 Paper Tiger 참 놀라운 제목이죠 이 사람은 원래 앞으로 100년이라는 책에서 21세기의 강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일본, 터키, 폴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오히려 독일보다도 더 잘나갈 수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모든 주장들이 놀랍지만 그냥 막 나오는 주장들은 아니고 이제 다 근거를 대고 역사, 정치,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08년, 2009년에 이 책이 나올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지는 태양에 확신했습니다 레만 브러더스, 월스트리트 붕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시작된다 했는데 그때 그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은 거의 100% 동의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제정치학, 군사전략이론가들은 특히 이제 그 전략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측을 했죠 저도 이제 군사전략 안보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2008년에 미국 레만 브라더스 사건 터졌을 때 미국이 중국에 뒤지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는 저도 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0년에 중국이 종이 호랑이인 이유를 이 사람이 그 여덟 가지를 댔습니다 여덟 가지 첫째,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속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10% 성장했고 앞으로도 10% 성장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을 앞선다? 중국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앞으로도 30년 동안 10%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대지 않는 한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론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중국이 9% 성장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유 중국은 고속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이 멈춘 후에도 국가가 파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6.29 선언 이후에 1987년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고도 성장이 끝났는데 그 고도 성장이 민주화라는 변화를 통해서 그 폭발 에너지가 빠져나갈 통로가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고도 성장이 멈추게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은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고사하고 지구과 같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가 이제 호랑이 잔등에 올라타고 있는데 호랑이가 뛰다가 서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잡아먹힙니다 바로 중국이 호랑이가 쓰지 않는 거가 7% 이상 경제를 쉬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얘기했고 셋째 고속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경우 중국은 사회 전체가 흔들릴 허약한 구조다 둘째 번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지금 중국의 농민공이라는 농촌에서 도시로 와가지고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억이 넘습니다 뭐 3억 4억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뿌리를 못 내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버텨서 시골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는데 바로 고도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경우 이 사회가 흔들리는 농민공 소황제 소황제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애들을 한난만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전통적인 중국인이 아닙니다 뭐 위아래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황제대우를 받으면서 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참 이렇게 성질이 좀 전통적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문제를 안 끼치려면 고도 성장이 지속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얘네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번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성과 같은 나라다 뻗어나가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이렇게 고립된 나라입니다 반면 미국은 대서양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먹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넓이가 거의 비슷한데 국경선의 길이가 중국이 1.84배가 더 길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넓이인데 국경선이 그만큼 더 길고 그리고 미국은 위에는 화약한 이웃 캐나다 아래에는 더 화약한 멕시코 그 두 나라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무려 바다 경계까지 치면 19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훨씬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섯째 중국은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 통계마저 조작하는 나라다 그렇죠 중국의 부패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위급 간부는 미국보다 수십 배 미국의 고위 간부들보다 수십 배 더 부자고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상씩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경제 통계마저 조작하는 나라다 리커창이 나도 이 통계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은 거짓말이 많은 나라죠 중국을 거짓의 왕국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 소르망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국이 경제 성장을 했는데 경제 성장을 했던 것이 중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갖다 주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이 중국 경제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수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수출에서 달러를 벗어들이고 미국은 안 사오고 그래서 매년 몇 천억씩 흑자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 물건을 사주는 나라인데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중국 물건을 안 사줍니다 그러면 중국도 같이 망하게 되는 미국한테 너무나도 의존하는 그런 경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중국 경제도 동시에 어렵게 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다라고 썼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좀 정치적인 문제인데 경제가 아니라 중국의 국내적 분열 요인은 심각하다 예를 들어 현재 상하이는 베이징과의 관계보다 로스앤젤레스와의 관계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죠 상하이가 무역항이죠 상하이에서 모든 물건이 실려나가면 로스앤젤레스 거기에 롱비치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상하이는 북경보다도 로스앤젤레스와 더 가까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화에 대해서 국제관계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제 반에 중국 학생들이 몇 명씩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온 아들이 그런데 한 학생이 마지막 학기 말 시험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중국 학생이 한국 와서 중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그 다음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하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나이까지 상하이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중국이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큰 나라입니다 중국이 분열될 수 있는 그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중국은 미국 해군에게 도전할 수 없다 중국 해군은 현재 대만 해협을 건너기에도 역부족이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해군도 같이 세졌기 때문에 대만 해군도 세졌고 일본 해군도 세졌고 미국도 강해졌기 때문에 대만 해협을 건넌다는 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다는 얘기죠 미국 해군은 언제라도 중국의 모든 상산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제가 그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나온 지도인데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하고 오만구 앞에 사우디아라베고사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그 사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작은 해협인데 이 해협이 정말로 중요한 해협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일본 소규의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중국 소규의 47% 미국 소규의 10%가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미국 소규는 지금 10%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소규를 미국이 안 사가니까 이라크 소규 안 사가니까 그래서 호르무즈로 미국 소규가 흘러가지 않죠 그런데 여기 미국 소규가 10%를 흐른다는 것이 미국한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저기가 만약 막히게 되면 미국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붓박이로 정박하고 있던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상 열어둬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전부 다 덕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항공모함 두 척이 있던 것을 뺐습니다 물론 영혼이 다시 안 간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박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항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의 기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안 된다 막히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앞으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답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치명타를 입게 되죠 한국, 일본은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살려줄지 모르지만 바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호르무즈를 막으면 중국은 그냥 붕괴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을 조금 돌려서 한다면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격파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가질 때까지 미국한테 댐벼들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리드맨 박사가 말했듯이 중국은 미국 해군에 도전할 수 없다 미국 해군은 언제라도 중국의 모든 상산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이 여덟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2020년이 되면 중국은 세계 챔피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분이 지금 현재 중국이 당면한 것이 이거랑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또 국제정책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 책에도 마지막 장이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미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또 이제 에드워드 앤 롯드와 교수의 주장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패권국도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이 없었답니다 하물며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신의 패권적인 지위를 평화적으로 중국한테 넘긴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지는 태양 중국은 뜨는 태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국제전략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였다 미국은 앞으로 30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중국의 패권을 깰 수 있을 때 싸움을 할 거다 지금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썼던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본 건데 제가 그 일대일로를 순수히 군사전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중국이 길을 두 개 만드는 겁니다 바닷길은 미국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석유를 언제라든지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길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바닷길을 육지길이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일대일로는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바다가 막힐 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그런 방안으로 중국이 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 1월 11일 날 대만에서 선구가 있었죠 그래서 차이잉원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거는 보통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 보니까 57.1 대 38.6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선거하면 기껏해야 52 대 48입니다 52 대 48이면 이건 완전히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나라든지 아슬아슬하게 51 대 49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57.1 대 38.6 그래서 이제 평안 사람들이 보니까 차이잉원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도 중국을 거부한 것이다 Repudiation of China 또는 Repudiation of the Idea of Unification 통일이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한 것이다 지금 대만의 민진당이라는 이게 민진당이죠 차이잉원이 민진당은 대만 독립 쪽으로 대만 독립한다고 완전히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왜 중국하고 같이 살 필요가 어디냐를 이제 얘기하는 정당이 되죠 지금 대만이 이긴 것 홍콩 문제와 더불어서 시진핑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만약 미국이 정말 해결하러 나갔을 때 지금 대만하고 홍콩에서 이렇게 코너에 몰린 중국이 북한 문제를 열심히 대들어가지고 북한이라는 옆에 있는 자기네 위성국이라고 쭉 생각했던 이런 나라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득표도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국민당 후보가 완전히 민주당한테 상대가 안 되게 대패를 당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국민당은 장계석의 정당이죠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통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정당의 꿈인데 지금 중국이 통일하겠다는 정당보다는 독립하겠다는 정당이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 문제가 이란 문제랑 결부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12일자 폭스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문우신 미국 자무장관이죠 이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이란의 석유 중국 너 그거 사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란이 미국하고 사이가 나쁜 나라가 되고 미국은 이제 너네들 석유 필요 없어 그러는데 그럼 이 석유는 다 중국 거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서 중국이 이란을 장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이란은 못된 나라니까 그런 못된 나라가 못된 짓을 하는데 돈을 대주면 안 되니까 너는 그 나라 석유를 사가면 안 돼 라고 중국한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런데 이 문우신 장관 얘기로는 중국이 다 들어주고 있어 중국이 우리한테 무지무짝히 잘 협조를 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란이 자기 석유 팔아서 벌 돈의 95%를 못 벌고 있어 석유 팔아서 100원을 벌어야 된다면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해가지고 95원은 못 벌고 5원밖에 못 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잘 따라주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말까지 했죠 중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도 이란 석유를 수입할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유럽도 이란 석유는 사가지 마라 라고 이란을 완전히 악의 축이었죠 그 악의 축을 완전히 총권을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신문 쪽 잡지에 보다 보니까 미국이 초음속? 음속의 5배 이상 되는 아주 초초음속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겠냐 했는데 생깍구와 류큐열도에 갖다 놓겠다라는 식으로 미국 육군 장관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도 않았고 금년에 실험을 하게 되고 2023년 정도에 거의 시제품이 나올 그런 계획으로 있는 무기인데 하이퍼소닉이죠 하이퍼소닉 이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겁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물리학적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제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저것을 이제 생깍구는 뭡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 무인도입니다 거기에다 저걸 갖다 놓겠다는 것은 노을적으로 중국을 건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런 기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를 중국 근처에 무인도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금년 중 부분적인 실험을 하고 2023년에 완전한 실험을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 생깍구하고 류큐열도에다가 이걸 갖다 놓게 되면 중국 본토까지 날아가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죠 이것을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 중국이 중국 앞바다에다가 그물 두 개 걷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1도련선이 있고 제2도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도련선 몇 년 제2도련선은 몇 년까지 중국이 그것을 다 장악을 하는데 중국 계획에 오면 이미 장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의 전략은 A2AD라고 합니다 A하고 아랍의 숫자 2예요 그래서 A2AD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Anti-Access 미국 배가 거기에 접근하지 말라 그리고 Area Denial 그리고 거기 오면 중국은 미국 배를 쫓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전략을 A2AD라고 쓴 전략입니다 여러분 큰 지도 보면 선이 두 개 있죠 제1도련선 그리고 저쪽 태평양이 더 멀리 나가서 제2도련선인데 바로 중국의 이 전략을 널리파이 널리파이는 이제 무효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 정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셈카쿠라든가 대만에도 갖다 놓을지 모르죠 류큐 거기 갖다 놓게 되면 중국의 A2AD 전략은 무효화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육군 장관이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도 전부 다 저걸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중국 코앞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INF에서 탈퇴했으니까 중거리 미사일도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바로 미국은 차제에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면 됩니다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런 식으로 다 결부가 돼 있고 그것은 바로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하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중국 2020을 벌써 오래전에 미국의 한 미래를 예측하는 국제정책자 조지 프리드멘 박사가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2020년은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그 빠른 속도가 느껴지듯이 3월 유익에서 5월 유익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아무튼 지금 한반도가 긴장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뉴스가 계속 나올 테니까 또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것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